디지털 성범죄가 더 빠르고 교묘하게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은 없을지 강성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메신저 프로필에 어떤 사진을 올려놓으셨을까요? 제가 사진관에서 찍은 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메신저에는 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는데 사실 최근에 디페이크 기술이 이용한 성범죄가 무섭게 확산이 되면서 내 프로필 사진이 혹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서 사진을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디페이크 기술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딥러닝과 페이크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인데요. 일단 AI 기술을 이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AI 기술의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인물의 사진을 우리가 흔히 어떤 영상물이나 이런 거에 편집을 해가지고 가공하는 형태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좀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합성된 거구나, 이건 조작된 거구나,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어떤 기술의 수준을 보면 범죄에 악용되는 영상물의 수준이 이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인제는 정교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진입장벽 역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범죄에 악용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딥페이크 기술, 대체 어느 정도 기술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저희 제작진이 합성을 해봤다고 합니다. 먼저 제 사진에 세종 스튜디오에 있는 인보라 앵커의 얼굴과 목소리를 입혀봤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료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어플인데도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이 기술이 너무나도 쉽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더 우려스러운 건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려 10대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최근에 각종 SNS를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군인까지 이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피해자들의 어떤 무차별적인 불법 학습 성물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허위 영상물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고 있거든요. 그 허위 영상물 등 관련 범죄는 지금 보니까 2021년에는 156건이었어요. 하지만 2022년에는 160건, 지난해 180건에서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총 297건으로 297건으로 해마다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10대 청소년들이 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포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지금 91명, 피의자 수가 91명이, 120명 중에 91명이 피의자예요. 10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이 10대가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10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왜 그러면 도대체 이 10대의 비중이 이렇게 높을까? 굉장히 진지장벽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10대들은 인지를 하기에 이러한 영상물을 내가 편집하는 게 뭐가 큰 잘못이지?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남의 얼굴을 이런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10대 등의 경우에는 우리 성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경각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10대에 의한 범행도 많고 10대의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특히 N범방 사건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좀 보완성이 높은 이런 메신저가 디페이크 성범죄를 조장하고 또 이렇게 좀 확산시키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페이크 성범죄 어떤 방식으로 이게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 말씀하신 텔레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범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능방이라고 해서 지인 능욕방을 줄인 거예요. 그리고 겹진 방이라고 해서 서로 겹치는 지인을 능욕하는 그런 방들이 텔레그램 안에서 우우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디페이크 합성물들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우우죽순적으로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왜 하필 텔레그램이냐라고 하니까 이 암호화가 특징인 메신저거든요. 그리고 이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기업이고 서버도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범행에 악용되는 루트로서 작용을 한다고 하면 카카오톡에서는 아마 협조를 할 겁니다. 수사 같은 곳에 협조를 할 텐데 이 텔레그램은 그게 원천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거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내사에 착수를 하겠다. 텔레그램을 상대로 이렇게 지금 의견 표명을 한 상태고요. 텔레그램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10대들은 한창 공부할 시기인데 성범죄라는 본인들은 이 사실을 과연 인지나 하고 있을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도 유독 10대가 많은 이유가 경각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10대가 유독 이 디페이크 성범죄에 많이 연루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예전과는 다르게 10대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예전에 제가 10대 시절에만 해도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있고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일단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정말 많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의 여학생 신체 이미지를 이렇게 불법으로 합성한 그런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까지 했습니다.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5월에는 또래 여학생 무려 11명이 디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남학생. 이 남학생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네. 그래서 붙잡혔어요. 붙잡혔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그 여학생 11명을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대부분의 범죄가 아직까지는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엔 붙잡혔습니다. 이 붙잡혔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텔레그램 내에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자기가 가짜로 아이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검거를 하느냐. 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지인방 같은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행이 지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 유통물을 만든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익명성 안에 숨어있더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왠지 이 사람의 행위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특정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겸거가 된 이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전주에서도 중학교 남학생들이 심지어 동급생뿐만 아니라 여교사의 나체 사진을 합성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디페이크를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를 단순 놀이로 생각한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혹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죠. 지인이나 연예인 이미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놀이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멈추세요. 다음 피해자는 당신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성범죄. 당신이 재생하는 순간 범죄는 재생산됩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다음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현임법상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이러한 영상물들을 편집하거나 가공하거나 합성을 한 경우, 그리고 반포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을 시에는 2분의 1까지 법정형에서 가중을 시킬 수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10대가, 특히나 청소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얼굴에 이런 나체 사진 같은 거를 합성을 했다고 하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처벌의 수위가 세고, 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유포를 하거나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이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목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를 하거나, 제공을 하거나 소지를 한 경우도. 소지도 문제가 되는군요. 소지를 한 경우에도 이 아동 성착취물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술 발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디페이크 성범죄가 급증을 하다 보니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행법상 제가 봤을 때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포등을 할 목적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디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합성물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상물을 편집을 했는데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재미삼아 한 거예요. 저 혼자 간직용으로 한 거예요. 목적은 없었고 그냥 재미였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주문에서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아킬레스건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이들 사이에서 방어방법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특정이 돼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한다면 저는 반포를 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걸 그냥 제가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반포가 된 거는 해킹에 의해서 반포가 된 겁니다. 아니면 제 지인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반포를 한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켜갈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이런 목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반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연령을 가리지 않아요. 군인을 대상으로 있었던 일도 있고 교사를 대상으로 있었던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정부도 디페이크 성범죄를 좀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대책 마련까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정말 온 나라가 난리인 것 같아요. 지금 디페이크 문제 때문에 난리인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은 뭐라고 지금 발표를 했냐면 디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 특별 집중 단속을 통해서 7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를 했고 교육부 측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디페이크 대응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이 디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안내문을 전달하면서 이 교육 분야의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기정 통보에서도 디페이크 참직 기술을 추가를 해서 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디페이크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시에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제도들이 하루 빨리 속기 보완이 잘 돼가지고 이런 디페이크 영상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현재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범죄의 확산 속도가 워낙 좀 빠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누구라도 이 범죄의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체를 해야지 피해를 좀 그래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러한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일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만약에 이 사실이 자기한테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내가 만약에 이걸 신고했다가 오히려 공론화가 되면 어쩌지? 이런 연료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각종 부처에서 이런 어떤 신고 절차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신고를 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잡게 되고 그러면 처벌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근절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만약에 일단 유포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가진 개인 사진들은 일단 좀 비공개 전환을 하고 내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한 장만으로도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사진이 많이 유출이 됐다면 더욱더 정교한 딥러닝을 통해서 더욱더 정교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내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요? 당신의 영상 내가 가지고 있으니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그 대화에 녹음 같은 걸 해놓고 어떤 증거 같은 걸 잘 캡처해 놓으셔서 수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좀 많이 올리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된 호기심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지도 보지도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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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